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왕헤나 기자께서 이데일리 또 셀트리온에 대한 좋은 뉴스를 하나 띄었네요. 한번 볼게요. 무옌베 콩고 박사 한국 방역물품 1조원 규모 구매. 무옌베 박사는 아시죠? 지난번에 셀트리온에 방문을 해서 레크로나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박사입니다. 에볼라 치료제를 만든 박사이기도 하고요. 콩고가 인구가 9천명이나 되는 아주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내용 한번 볼게요. 에볼라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백신 개발에 기여한 장자크 무옌베 탐펌 콩고민주공화국 국립생리학연구소 소장이 우리나라 방역물품 9억 달러 약 1조원 규모를 구매했다. 무옌베 박사는 향후 국내 바이오 업체와 백신 치료제 개발에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치료제는 당연히 셀트리온이겠죠.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무옌베 박사는 콩고민주공화국의 한국 비즈니스 파트너사인 KCD 글로벌과 최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야트 서울에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진단 장비와 열화상 카메라 구매, 마스크 공장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9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자금 집행은 이번 주부터 단계별로 진행한다. 무옌베 박사는 KCD 글로벌을 주관사로 해 국내 업체들과 구체적인 공급 계약을 맺고 업체들은 콩고민주공화국에 해당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KCD 글로벌은 무옌베 박사가 방안에 둘러본 업체들 중 공급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무옌베 박사는 이번 방안 때 코로나19 진단 장비 업체 미코바이오메드와 바이오니아, 다나메디컬, 열화상 카메라 업체인 한화테크인과 한국TVT, 마스크 업체인 DDWC, 파인MT 등을 방문했다. 무옌베 박사는 한국 업체들이 높은 기술력에 감명받았다면서 파트너사인 KCD 글로벌과 바이오스 측에 콩고민주공화국의 현재 사정에 맞춰 방역 정책을 제안해줬고 현지 수요에 따라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상민 KCD 글로벌 대표는 콩고민주공화국 방역물품 공급을 담당하게 돼 기쁘다면서 현지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이르면 2월 중으로 초도 물량을 긴급하게 수출할 예정이며 늦어도 3개월 내 모든 주문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옌베 박사는 코로나19 치료제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셀트리온을 방문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에 대한 놀라운 치료제라고 허평하기도 했다. 셀트리온 레키로나주가 국내 조건부 허가를 받은 만큼 무옌베 박사 측은 향후 레키로나주의 콩고민주공화국 도입을 위해서도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왕해나 기자님 항상 감사합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레키로나주 수출 뉴스를 곧 보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